변을 해보세요. 왜 그랬는지 장면이 한 번쯤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 싹 얻고 그거 끝나고 뭐 때문인가 싸웠어, 그지? 아니, 그래서 이 알고리즘? AI 말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우리 동상이몽 때 여행께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그런 거 좋겠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면 너무 고마운 프로그램이고 제가 감사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랑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유롭게 얘기를 해드리는 그런 콘셉트죠 그 뒷이야기 이제 뭐 국내부터 일단 하자면 인터내셔널은 좀 있다가 내셔널부터 하자고 근데 나는 동상이몽 하면서 갔던 곳 중에 사실은 진해 어? 나 지금 닭살 돋는 거 보여? 아 진짜 보여요 이거 왜 왜 왜 안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진해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벚꽃 축제 벚꽃이 막 아름답게 피고 막 흐드러지게 피는 어느 날 그때 먹은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귀 수육 하아... 하아... 내가 이래서 산다 하하하하하하하하... 양념 맛이 더 강한 아귀찜이나 아귀탕이 아니라 그냥 진짜 아귀... 그... 아귀... 거기는 가짜 군대 잖아요 되게 빠른 거야 선도가 너무 좋은 거지 그냥 뜨겁게 쪄서 딱 내렸는데 살은 살인데 난 그거 아귀 간이... 간다... 맞아 간 나는 정말 그거를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그... 아 뭐라고 해야 되지? 크림 뭉찍한 크림 뭉쳐놓은 것 같은... 입에 넣었을 때 약간 내장이랑 크림이랑 섞어서... 어 막 안에 넣었을 때야 그게... 모국으로 안 넘어갔으면 속했는 거 있지 KTX 예외? 예외? 예외해야 되나? 어 넘어갔어 그 그 맛에 그게 벌써 몇 년이야? 한 3, 4년 됐어 3년 얼마 안 됐었으니까 4년도 넘었나 봐 아 그날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소유현 씨가 딱 먹자마자 하아... 나 술이 달어 막 그런 순간 내가 저기 여기 계산해 주세요 하아... 나가려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 생각이 나네 어 맞죠 왜냐면 나 되게 오랜만에 술 먹은 날 왜냐면 둘째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임신하고 애기 낳고 수유하고 뭐 몸조리하고 그런 거의 1년 반은 훌쩍 술 맛을 못 푸는 알코올 향도 못 맞는 그런 시기가 지나고 아 그 식도를 타고 들어가는 가알코올 느낌이란 그때 이후로 내가 소주 2연이 된 거지 그렇지 그래 그날은 다 초록색만 생각이 난 사람들이 초록색? 우리 그 다음날 아침에 복구구로 해장했잖아 그래 복구구로 해장했잖아 카메라 꺼지고 또 때리셔 가지고 너무 좋다 두번째 두번째는 저는 강원도에 갔을 때 제가 짬뽕 좋아하거든요 아 교동짬뽕 교동짬뽕이 내 입맛에 완전 찰떡이었어 그거 오빠 그거 원샷 했지? 그렇죠 그리고 원래 또 제가 가려고 했던 순두부짬뽕집이 두두라고 있어요 근데 턱 빠지 해드릴까요? 아 턱 빠지요? 네 거기는 이제 교동짬뽕 보다는 좀 더 매콤해 그리고 면이 아니고 거기는 밥이잖아요 짬뽕 밥 그리고 안에 순두부가 몽글몽글 들어갔어요 몽글몽 순두부가 들어갔는데 그게 다 너무 맛있는데 그거를 그날 갔는데 확장입장으로 하셔가지고 그때 못 간 거야 거기를 그래갖고 너무 아쉬운 거지 그게 따로 못 가보셨어요? 그 이후에 못 가봤어요 그리고 그 뒤에 거기가 운전성실을 잃은다는 그런 썰이 들리더라고요 소문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다행이다 맞아 맞아 그리고 거기서 또 이게 자기랑 드라마틱던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막 이런저런 무슨 라멘틱한 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 끝나고 싸웠던 기억들 아 당허는 거야 그게? 아 맞아 맞아 정석이 안 났잖아 안 나오지 않더라 그거 끝나고 그거 끝나고 뭐 때문인가 싸웠어 그지? 뭐 때문에 싸웠으면 딱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유가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근데 진짜 부부 싸움을 다 사줘요 그냥 진짜 평생 친구인데 그지? 굳이 이렇게 싸우고 그러지 마요 갑자기 다 싸워놓고는 친구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저희는 아 맞아 맞아 친구들 그 얘기하니까 두 잔전 하나전 할 때 셋 셋 해가지고 거기 와 그 야구장에서 먹는 맥주 왜 이렇게 맛있어 와 진짜 대박 내가 그 맥주 아저씨랑 친해졌잖아 계속 내가 불러가지고 아 근데 그날 저희가 진짜 이겨가지고 한화의 글쓰가 이겨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허잉 허잉 선수가 그때 정말 4번 타자였어요 막 홈런을 몇 개를 때려서 내가 그 홈런 때릴 때마다 맥주를 계속 언샷했던 것 같아 아 꼭 내가 같이 가면 그때 우리 예전에 결혼 초반인가? 예 하려고 했었던 때인가? 그때 갔을 때도 역전패 당해서 죽은 때가 내가 그 레전드 짜리 역전패 한 7대 0인가 7대 0인가 7대 0인가 막 이랬는데 나중에 7일 때 7일 돼가지고 맞아 맞아 그니까 우리 한화의 글쓰가 다 죽어간 불씨 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듯이 막 그냥 불타오를 때가 있어 그 이후로 야구를 잘 안 보시더라고 두 잔 뺀니 죄송해요 제가 직관만 하면 두 잔 친다 그 날 맥주 몇 잔 드셨어요? 많이 넘었지만 그 날 그냥 아저씨 대놓고 먹었어요 어디 가지 마시라고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그러더라고 두 잔 뭐 이런 응원 소리가 옆에서 많이 들려서 응원하나 보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아저씨! 아저씨! 여기요 여기! 맥주 하나 주세요! 이러더니 이제 우리 주위만 멤버다 꿈 있으면 또 부를 것 같으니까 이제 계속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장사하시는 게 좋은 거 같아 직관만 하면 두 잔 친다 어떻게 안에 손 맞추기 하셨잖아요 아 맞아 맞아 나 그때 진짜 맞아 죽을 뻔했잖아 진짜 왜냐면 그 전년도에도 못 맞췄거든 우리 최다 스킨십이 손 잡는 건데 우리는 다른 거 잘 안 돼 손 잡는 거라고 그렇게 내 손을 못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방송 재밌게 하시라고 일부러 옷 맞추신 거라? 아니야 아니야 후폭풍이 너무 셌을 텐데 그것 때문에 그럼 거기서 맞춰야 멋있지 어 맞춰야 멋있지 아 근데 좀 내가 성급했던 것도 있는 거 같아 모르겠으면 제가 다시 한 번만 하면서 다시 아니요 오빠가 제일 많이 만졌어 그랬구나 올해 버전으로 한 번 더 해야겠네 어 여기 잠깐 이렇게 해서 한 번 오 오 우리 그거 하자 그래 재밌겠다 그리고 나는 또 자기가 한 것 중에 나는 컴퓨터가 나는 그런 거가 있는 줄 몰랐지 PC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보통 PC방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9시가 되면 그래서 거기서 온 줄 알았어 이게 프로그램이 뭔가 잘못 돼가지고 괜히 도련님 욕 겁나 먹었네 근데 제가 제 짤로 보면서 웃기더라고요 저도 제가 왜 저기서 자기가 바보 아니야? 막 이렇게 아니 소희연씨가 전혀 진짜 이거 하다못해 이런 아이패드도 가전제품 막 이렇게 사잖아요 관심이 없어 그냥 진짜 관심이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정말로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 오빠랑 나랑 둘이 막 애기하다가 아 오빠 너무 진짜 걱정된다 왜냐면 애기들 재우러 방에 가서 재우고 새벽에 이제 뭐 젖병이나 뭐 이런 거 청소하러 새벽에 6시쯤 나오면 그때까지 눈이 토끼 눈이 돼가지고 안방에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놀아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건강에도 안 좋고 그 청소는 게임 때문에 청소는 먼저 다 알죠 와 그때 산 장비만 해도 그 사운드가 좋아야 된다고 저거야 아 지금 여러 편이 있는데 이게 에피소드 편이잖아 에피소드 계속 얘기할 거야? 홍콩 얘기 좀 해 여기에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한 그 헤드셋이 이것도 반짝반짝반짝반짝하고 심지어 얘도 본체도 반짝반짝반짝하고 막 정시 안방에 들어가면 누워서 잠을 못 자는 거야 너무 반짝거리니까 그리고 막 소리도 엄청 커 우와 죽었어 우와 막 이러고서 막 정말 그리고 홍콩이 나는 화양전화라고 혹시 잘 잘랐네 잘 잘랐네 컴퓨터는 적당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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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야 됩니다 저도 끊었잖아요 홍콩에서 그것도 하셨잖아요 깜짝땡이다 진짜 깜짝이었어요? 진짜 깜짝이었어요 나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거기다가 이렇게 유리에다가 쓰고도 지울 수 있는 그걸로 이렇게 싹 하면서 쓰면서 진짜 잘 지워지는 거겠죠 테스트도 해보고 뭐 이렇게 호텔이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 근데 저희가 생일이 하루 차이잖아요 제가 맨날 앞에 28일이 근데 그거 그거를 얘기해줘야겠다 막 이렇게 하고 막 다 했어 감동받고 나 혼자 다 해서 생일부터 해주고 나니까 12시가 넘으니까 제 생일이잖아요 근데 삐졌더라고 아니 삐진 게 아니라 아니 아니 나는 기대를 안 했어 진짜 기대 안 했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겠대 누눈이 딱 드레스룸 거기 문을 닫고 들어가더라 그래서 내신 이제 기대하잖아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재밌는데 오빠 이제 자야지 피곤하지 이러는데 그 잠깐 20분도 안 걸리는 그 시간이 서운하더라고 얼굴에 그 빛이 보이는 거야 낯빛이 싹 변해가지고 내가 잠옷으로 갈아입고 뭘 낯빛까지 나와 낯빛까지는 아니었어 그래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가지고 오빠를 줬는데 그게 미역국이었던 거지 응 그래서 나름 또 준비를 해갖고 온 거야 그래서 안 했으면 큰일날 오늘까지도 내가 욕먹을 뻔했대 근데 어쨌든 너무 그때 너무 재밌었어 나는 화양염화 그 컨셉으로 갔다 와던 것도 너무너무 좋았고 홍콩에서 먹은 딤섬의 맥주도 진짜 맛있어 약간 술로 기억을 뭘 먹고 뭐에다 뭘 먹었는지는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하다 인도네시아는 저기 미고랭이 뭐가 생간다 삥딱 이거야 분명히 나는 삥땅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 삥땅 맥주 배틀안 가면 쌀국수에다가 빠빠빠빠 고수 쫙 씹어먹고 아 고수도 무지하게 좋아해 고수도 완전 고수야 그래서 아 웃어주지마 아니야 아니야 이게 요새 트렌드야 이게 지금 나는 아 내가 바빙기를 가고 있구나 왜 생각했어 맨날 하는데 이거 혹시 그런 것도 있으세요? 난 이전에 이렇게 나가겠지 생각했는데 다르게 나갔다 오빠는 많을텐데 나 그거 하나 있어 뭐냐면 나는 그때 홍콩을 갔을 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내가 내 모습을 보는데 괜찮은 거야 너무 시골을 되게 기대했어 그래서 양주CF 같은 느낌 뭔지 알죠 딱 이러면서 딱 그런게 장면이 한 번쯤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 싹 업고 시골 그걸로 나오더라고 갑자기 오빠 얼굴에 전원일기 OST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우정씨 저는 이번에 맞선을 보러 나온 인교진입니다 하하하하 속히우나 나온 아저씨로 나와가지고 이와 선배님 어떻게 하세요? 나는 생각보다 편집을 다 잘해줘가지고 맞아 편집도 예쁘게 잘해줘서 오히려 나는 약간 모자란 앤데 되게 똘똘하게 잘 하하하하 이렇게 똘똘한 이미지 이게 반대 나는 되게 똘똘하거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근데 저는 되게 똘똘한 사람인데 약간 낄빵하게 나오더라고 늘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3년을 했더니 이제 그게 익숙해지고 아 그래 나는 이게 내 삶인가 보다 하하하하 있는 그대로의 삶은 100% 그냥 그대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방송인데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꾸며지는 부분도 있고 조금은 그냥 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그냥 저희 나름대로의 80%는 우리였어 어 약간 옷 갇혀 입고 세수하고 정도 그리고 3년을 드리워진 채로 옷을 다른 옷을 입은 채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 그건 언젠간 들킨다는 거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저희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저희 일상은 하하하하 소희연 인교실 오피셜로 오시는 걸로 기름 여기도 하하하하 오늘 뿅을 안 했네 왜 뭔가 서운하다고 했네 하하하하 동상홍 이몽을 보다 소희연 인교진의 모습을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뿅 하하하하 이 사진을 보면서 옛날 추억 얘기하는 거 되게 재밌잖아 옛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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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부터 같이 찍은 사진 대박 그거 한번 꺼내볼까? 괜찮겠어? 괜찮겠어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빅 또